주차 빌런에게 한마디 했다가 테러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 A씨는 잠시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누군가 도어락에 소스 테러를 하고 갔다며 사진을 첨부했는데요. 보기만 해도 강렬한 냄새가 날 것 같은 주황색 소스가 도어락에 잔뜩 묻어 흘러내리고 있죠. 이를 본 A씨가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하자 한 남성의 모습이 찍혀있었다는데요. 소스 테러범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승강기에서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집인 14층을 누르더니 A씨의 집인 8층을 누르곤 승강기가 올라가는 도중 8층을 취소하더니 자신의 집인 14층에서 내렸다는데요. 문제는 여기였습니다. 문이 열린 승강기 CCTV에서 비상계단 불이 켜진 것이 확인된 건데요. 이에 A씨는 승강기로 내려오며 우리 집에 테러하려다가 CCTV가 생각났는지 계단을 통해 우리 집으로 간 것 같다고 추측했는데요. 이후 아니나 다를까 14층에서 내렸던 남성은 벼랑간 6층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1층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해당 남성은 한 달 전 A씨와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은 주민이었는데요. 주차 자리가 있어도 꾸준히 공동 현관 앞에 주차를 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남성의 보다 못한 A씨가 저기가 주차장이냐 본인 편하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지며 실랑이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 A씨는 이 때문에 보복으로 소스 테러를 했다고 추측하고 있다는데요. A씨는 남성을 향해 주차고 나발이고 그냥 내려서 머리채부터 잡았어야 하는데 못한 내가 참 한심하네 두고바라며 경고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식은땀 흘리고 있을 듯 CCTV는 의식했지만 한참 모자란 사람이네. 조만간 더 큰 테러를 올 수도 있다. 조심해라. 저같은 14층에 대변 버려둘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